자 계속 가보도록 할까요? 헬륨 때문에 죽을 열정적인 광신소들이 또 온 것 같군 아니면 내가 백만 년 전 그랬던 것처럼 강요를 받은 건가? 백만 년 전? 스퀘한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unless you help me end the enchantment that has kept me bound in this infernal dungeon for the last thousand years. Do we have a deal? Glad you've decided to be reasonable. The Helmites were never reasonable. It is so much easier to deal with one who isn't a fanatic. How do you do it? 걷지지 흠흠흠흠 음... 그렇대요. 자기 불어주면 풀어주면 밑으로 가게 해준대요. 그리고 네 군데에 방에서 뭔가를 가져오래요. 어? 제 일어났어요? 내가 제일 좋아할께요. 섹터를 모여라 전자로 4종류에 가득하고 제 손에 그냥 오른쪽으로 가득하죠. 얼음... 졸레고를 펴는데? 적들이 있을 것 같다니깐요. 일단... 제 일어났는데 제 일어났는데 음... 파이어 자이언트 2마리 파이어 자이언트라 느릿느릿할 것 같죠? 민스크야 가자 예스 얼음미사 얼음 화살로 가는게 좋을 것 같은데 쟤네 화염이니까 아르바이트 웨어 민스크 저장 한번 하구요 오 함정이 겁나게 되셨구나 덤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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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야 어딜 도망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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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인프 이봐 너 그래 너 너에게 말한거야 맞서만 이 도서관에 들어올수있어 여기서 뭐라는거지? 음..음..음.. 4개의 권장을 찾고있어 날 도와줄수있나? 워핑 인프? 이봐 마스터 한 명이 이곳에서 다음 명령을 기다리라고 했어 그래서 난 이곳에서 기다린거야 난 마스터 한 명의 명령을 듣지 않는것보다 좋은것을 말할정도로 영리 음.. 음..음.. 이모털 영혼 음..음.. 음..음.. 엥 에어 슬라임 콜드 tough fire 에어시럼실로 갑니다. 아 그래요? 고속과 저속의 두가지 세팅 마무리님 어서오세요 어 레벨업을 했네요 음 아 이건 한번밖에 못하는구나 지면폭파 자 이것도 하나 불타는 죽음에 오라 힐인드도 힐인드도 대바도 한번밖에 선택을 못하나보네 오케이 여기서 잠겨있는건 없지? 오케이 스읍 완도브 크러싱 이에 완전히 즉각적으로 목표의 눈을 멀고 눈 멀고 귀멀고 벙어리가 되게 왔는데 누구나 쓸 수 있다는 것이다 내성굴림 내성굴림 저하를 쓴 다음에 이걸 쓰면 되겠네 한번밖에 못쓰는데 한번밖에 못쓰네 음 이거를 한번밖에 못쓰는게 아니라 파 다시 팔았다가 팔았다가 다시 사보죠 팔았다가 사면 똑같은거 같은데 그래도 그래도 한번데 스읍 어쨌든 한번밖에 못쓰네 자 일단 니가 갖고 있어봐 네 네 니가 필요하니 네 니가 필요하니 이 쪽지는 어둡게 걸려져 있습니다 다음 구절은 흐리다 동료들하고 온 왕관 바보들 뿐 악마는 거의 물질적인 피해의 면역이다 불꽃을 쉽게 상처 입히는 얼음 육체로 변화하여 공기 마법사의 공기 주머니와 그 애처로운 하인들을 파괴하라 내 거인은 무적이다 어 공기 마법사의 공기 주머니와 불꽃을 쉽게 상처 입히는 얼음 육체 흠 흠 일단 다 모여가 일단 예 가지고 있어 보죠 단서가 될 것 같은데 뭐가 되게 많네 뭐가 되게 많네 똑같은 거야 내가? 똑같은 거구나 똑같은 거구나 버려 쯧 흠 런메드 핽 런메드 오 호 여기 에셋 디메드 오 액 페 액 dites 늦는 했는데 왜 아이고 아이고 음.. 됐나보죠? 공개방 이쪽인 것 같은데? 어 여기도 음 굉장히 비싼 것들이거든요 다 어.. 오오오 야야야야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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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야 준비 준비 야야야 너 왜 앞에 나가서 그래? 야야 노이펙트라고? 무속성 화살을 써야겠다 야야 오케 오 뭐야 뭐야 오오오오 오! 가디언 노브에요 어어 야 때려 때려 또 온다 또 온다 자 하나 얻었어요 공기의 홀 자 전기 에 대한 내성 전기내성 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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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었는데 이거였나 이거 아니고 인절레이션 이거였던거 같은데 오케이 오케이 오 야 그래도 에너지가 달어 하나 더 먹어 그러면은 전기 100 이면은 안달죠 오우 오우 이거 뭐 어떻게 되는거야 여긴 또 골렘이 겁나게 많네 골렘은 아이고 아이고 잠깐만 잠깐만 이걸로 죽이면 되죠 스톤 스킨 걸고 자 골렘을 유지하게 죽인다 얘는 1족에 안죽는단 말야 아이언 곰렘은 또 어딨어 1족이 죽은다 전기 괜찮아 여기 열어볼까 열리네요 야, 나머지 일로 와봐, 다. 저쪽으로 오지 말고, 저기 전기 있으니까. 자, 8레벨에도 쓸 수 있네요. 6레벨에... 자, 개선된 가속 너도 하나. 주문 저전기. 아, 불타는 구름. 아빌라이즘으로 바꾸잖아. 자, 함정 탐지를 해보죠. 함정 탐지. 함정은 없는데? 이미 내가 다 밟았나? 함정은 없는데? 아, 알겠어, 알겠어. 뭐 할 게 없구나. 레즈미사일 2개. 오케이. 자장하고요. 자장, 자장. 어, 두번째 쪽지가. 뭐라고 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저건 엘미스터의 뭐 그거겠지. 내 전기, 마법의 힘, 갇혀있는 애완동물을 거대한 녹색 슬라임은 전기 피해를 줄 수 있다. 내 송풍기를 최고속도로 작동시키고. 통화는 남서쪽 문을 열면. 자, 남서쪽 문을 열고. 이걸 닫고요. 최대한 작동시켜. 네, 작동시켜. 레즈미사일 2개. 너, 멀리서 때리고. 이거에요 닌스크의 공격을 받지 않는다는데? 썬드가 화염데미지로 죽인거같아요 어... 야 이거 역동적으로 했잖아 아 이것도 닫아야되나? 이 문 닫았구요 이 문 닫아야되나? 이 문 닫아야되나? 이 문 닫아야되나? 아아아아 저쪽이 저거까지 닫아야되나? 아 열어야되나? 그래야지 이걸 이걸 열어야겠죠? 어? 아니 안열리잖아 아 어어어 아유씨 나는 안맞았어 야 다 나와봐 이쪽어 이쪽방도 해결했나보다 예스 아이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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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ע 에어쓰 오영 아이웃 에어쓰 에어쓰 일렘 렉 아이웃 fare 갑자기 헡 함정 함정 여기 있을 것 같은데 그 로드 리프렉트 자 쪽지 하나를 더 얻었어요 어 열쇠 칼베네 보고 재찍 아니야 이거 7레벨에 다 와봐 자 세 번째 얼음 심장의 괴물들을 제외할 방법을 구하냈다 내가 공기 마법사의 송풍기를 최고 속도로 돌리고 내 실험실과 얼음 마법사의 지독하게 추운 겨울방과 송풍기가 있는 방을 연결되도록 모든 문을 열어놓으면 공기가 내 독가스를 서리 마법사 부하들에게 보낼 것이다 독가스에 접촉되면 그들은 썩고 상처입을 것이다 그 눈먼 밥은 누가 자기를 때렸는지도 모르게 될걸 음 저렇게 하라는 거지 오케이 대략 어떤 식으로 돌아가야 될지 알겠어요 일단 이거 닫고요 아 이문을 열고요 어으 compat 오어 이게 그렇구나 후.. 잠깐만 다시 이쪽으로 가서 아 이거 왔다 갔다 겁나게 해야되네 이렇게 되면 어.. 이쪽이 없죠? 일로와봐 오케이 오케이 아 좁아가지고 왔다갔다 못하는데? 야 빨빨리 죽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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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뭐야? 플레일 헤드톡 오호 이거 가서 이거 그거 해야겠다 잠깐잠깐 어 어 나 계속 뭔가 해봤는데? 저기 문을 여기 문을 열어야 되는데? 잠깐만 기다려봐 일단 여기 있는 거를 가지고 왔고요 이걸 열면 저 그대로 가지 않을까? 어 뭐야 이거 야 고고 어 이거 그대로 있는데? 저 문 열어놨어도? 어 이거 문을 닫아놔야겠다 오케이 에너지가 전체적으로 좀씩 달았어요 랩 Cross 레벨업 priorit 레벨업 하고요 어억 문을 아이씨 저기는 또 여기로 가야되 그 저기에 열리는 문 있나보네 여기로 가야지 아따 진짜 왔다갔다 겁나게 해야되네 저장을 못하죠? 어 왜 저장을 못하지? 워워워워워워워 흡혈이야 Christie 주류 Every 문 아이씨 다시 아이씨 와 겨우하나 죽였어 이씨 아 미친탄 오 미니 아 미니스크가 아 미니스크가 그랬구나 잠만 자 완치 한 방 쓰고요 이리와 아이 뭐 다 이펙트야 오오!! 아니! 신선공기 야와 너도 혹시 도관계냐? 여기서 죽이자 미겨 아 방어 주문 무효화가 된거구나 아씨 깜짝 놀래네 어째 뭐 걸고 있는 것도 몇 개 없었냐 뭐 아 벌써 분신을 다 썼네 아 왜 전투중이야? 어 됐다 마법저항력이 없나? 왜 마법 이게 안됐어? 그래서 아 없쩍 오 돌파랑 마법관통? 오호 야 이거는 정말 유용한거다 잠깐만 이거 팔았다가 이것도 팔았다가 다시 사면 아 똑같네 저거 정말 유용한거에요 콜렌막대기 홀은 음 음 이것도 여기에 여기 뭘 푸는 수석색개 중 하나겠죠 컵 컵 컵 컵 컵 컵 컵 컵 열쇠가 왜 없지? 여기 열쇠가 있어야 될 텐데 이게 열쇠가? 아닌거 같은데 열쇠가 없어 저거 열어야되는데 어 이게 안열려요 저거 열수있는 열쇠가 딴데있나봐 여긴 여기 두개가 갖고 빨간데 여기 안감나 여기있나본거 같은데 일로와봐 타르 OW 어허 잠깐 저거 어떻게 하지? 더이상 뭐 막대기 없거나 그런데가 없는데 잠깐만 여기 뭐 하나를 내가 안갖고왔나 아닌데 이런 곳은 자연의 인생의 집을 가진 곳으로 가진 곳이 있습니다. 그들은 정말 힘들어할 수 없습니다. 네? 독성을... 내가 뭐를... 안 먹은 것 같아요 아 여기 뭐 있다 그지? 이게 있었어 아 이거 저 저 어떻게 뭐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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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야야야야야 이쪽으로 이쪽으로 말고 얘 이거 있었어요 뭘 하나 안 먹었던거야 오케이 하고 이거 열면 오케이 야 나를 왜 온거야 다 죽었네 뭐 데미지 받고 있는 것 같은데 어 안 죽네? 아니 애들 죽는다며? 안 죽고 있는데? 야 다들 일로와봐 쟤네들이 안 죽어 어떡하지? 응 죽었나? 상처입지 않음인데? 여기서 싸워야겠네요 일로와봐 아이스미스트 얘네들은 뭘 뭘 하는 애들이야? 잠시 이제 이세마 예 네 네 가 마법 저항력이 높은 스캐리스톤 워리어를 좀 보내보죠. 다 노이펙트야. 아 나 미치겠네. 불화살을 써야되나? 아니! 자아. 막대리 하나 더. 자아. 자아. 아 넌 뭐 어디가냐 어어 일단 어 마지막 하나 더 무적의 부활 무적의 부활을 데리고 있는 불꽃 마법사는 그 중에서도 정말 최악이다 그러나 나는 그 잘난 거인을 파괴할 비밀을 발견했다 파이어 엘리멘탈의 열쇠이다 그들을 해치우면 거인에게 상처 입힐 수 있다 난 네 마디의 엘리멘탈들을 내 얼음 연구실로 유인하여 내 얼음은 왕국에서 파괴할 것이다 그 정령들의 영혼을 얼음 수정으로 만들어 아 오케이 오케이 일단 이거 문을 닫고요 음 음 얼음 파이어 파이어 두개 이거 하나에 이거 하나 먹으면 100% 겠죠 여기에 여기에 이것까지 이리 와봐 자 얼음 붙었데요 어어 나도 얼어붙니다 나도 얼어붙니다 나도 얼어붙니다 어 쟤 죽으면 어떻게 해? 죽으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일로와 아이고 아이고 자 자 얼이고요 다시 몇머리를 데리고 가야 되는 거야? 어 어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나 진짜 에어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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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네 마리라고 했나? 네 마리에 엘리멘탈 저거 지금 세 마리까지 했죠 에어리야 네 마리에 엘리멘탈 멘트에 엘리멘탈 차가운한 국화를 서있지 음... 음... 이리 와봐 샌드야 니가 목방을 해야겠다 이리 와봐 에다 를 은 에다 에다 죄 중시 에다 으 아빠 아빠 숙제의 SNK로 상당연하게 강아지 plot 그 나よう 모를 오케 화염, 냉기, 산, 독, 그리고 정지에 대한 저항력 우와! 저항력을 그냥 만땅으로 올려주는구나 파이여 자 하지만 저것만으로서는 뭐 별로 레이트가 없죠 4개를 다 구한거 같은데? 4개를 다 구한거 같은데? 4개 다 구했지 하나 둘 셋 넷 에? 자 저장하구요 5개 다 구한거 5개 다 구한거 5개 다 구한거 3개 다 구한거 릴리콜하고 아이온 스킨에서 어떻게 됐지? 오케 그리고 배신 때릴 게 뭐 당연하잖아요? 데몬인데? 뭐 봐 너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겠군 자 공격 마법저항 내성을 싹 낮추고요 내성저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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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스크에게 어 널 이걸 해줘고 개선된 가속 가택이 오 오! 나문대성 좋아했는데 안 맞어 우와 안 맞어 안 맞어 마법 내성저항 소용이 없네 무조건 마법이 안통하는 분데 자 그러면 어 불러내야죠 소환으로 도 이것도 안통하려나? 자 이건 통하네요 오케 오케 으 으 배치고 으 으 으 아, 1시밖에 피해를 못 줬어 아이고 아이고 스톤 스킬도 끝났네 아이온 스킬도 이거 시간이 좀 오래걸리는데 리콜하려면 두 벌리면 될 줄 알았는데 어어어 자 일단 아이고 너 리콜하고 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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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 URL 아이오 아이오이 아이오스 아이오스 그cususters 무трcess 정준 그cence 귀 ginger esar 내가 apprentice 보충 그대로 치 Moto илли 받아 Let'setrical Os 어 알 오오케이 야 55,000점 일찍밖에 피해를 안입어요 음..뭔가를 줬는데 자 다음 할 수 있는 열쇠구요 이거는 단검 전설적인 창에 작은 조각이 돼요 이거는 음.. 지금 소용없는거 같은데 자 저 잠깐만 하구요 이렇게 어.. 왓처스킵 4층 4층 완료로 했네요 잠시만요 자 자 자 자 자 감사합니다.